안녕하세요. 텐지입니다. 오늘은 맘스터치에서 새로 나온 맘스터치 유린기 순살 치킨인데요. 이렇게 샐러드, 순살 치킨, 유린기 소스 이렇게 별도로 증정이 되어 있고요. 250g 흔들어 드세요. 고추가 들어있으니 좀 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푸짐한 소스까지 그리고 어플에서 주문하면 이렇게 짜장면이랑 이렇게 유린기 세트해서 14,900원인데 2,000원 할인해가지고 12,900원에 구입했고요. 과연 맛은 어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매콤하면서 바삭하고 맛있네요. 음! 와, 여기 치킨이 진짜 매콤하다. 음, 되게 매콤한 치킨 거의 드문데 이거 진짜 매콤하다. 와, 진짜 소스 넉넉한 거 봐. 짜장라면 이거 라면 중에 짜장면이라고 되어 있는 짜장라면인데 조금 싱겁네요. 치킨이랑 먹기 좋겠다. 상큼하네, 소스가. 잉고 먹다 먹으니까 확 상큼하다. 근데 이거 다이어트할 때 먹기 좋을 것 같아. 맛있는 치킨 샐러드. 치킨은 고단백질이라 살 안 쪄요. 음. 음. 양상추랑 소스랑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싸이순살도 맛있는데 약간 맛있는 새콤하고 짭짤한 고추 소스에다가 그리고 양상추, 아삭아삭한 양파. 진짜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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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메뉴, 맘스터치의 유린기 사이순살에 대한 제 평가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양상추랑 그리고 양파 그리고 푸짐한 소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매콤하고 바삭한 사이순살 그리고 이 짜장면도 먹었는데 짜장면은 사실 그냥 어차피 그냥 밖에서 파는 라면인데 이거는 그냥 그랬고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되게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먹고 또 사먹을 만큼의 의향이 있는 그런 치킨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유린기 약간 중식당에서 먹어본 유린기 느낌은 아닌데 약간 그냥 좀 간장, 새콤 그리고 고추 살짝 매콤 그렇게 매운맛은 없었고 정말 맛있는 치킨 샐러드 먹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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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